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신 분인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의 지금 인생길에 있어서 현 위치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항해하는 것처럼 배를 떼어서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가는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24절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바다 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며 깊은 바다에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자주 뛰어보는 사람들은 이 항구에서 저 항구까지 가는 그러한 항로에 있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인생항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항구까지 가는 길이 있어서 때때로 큰 파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잔잔한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우리 인생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내가 간다고 하면 그 인생길에 있어서 나타난 그런 일들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듣지만 그 간증 대부분이 자기가 인생길을 계획했더라도 결국은 내 길로 오지 않더라 내가 계획한 대로 오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이 여기 오시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길을 좀 슬기로운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일찍 맡기면 일찍 변환해져요 어제도 어떤 분이 여기 간증을 했잖아요 아무리 이게 힘들었는데 그걸 주님께 드려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간단한 경험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경험입니다 내가 한 번도 드려버리기 때문에 그 침을 치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들여버리니까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럽 허풍나방이라고 하는 나방이 있어요 허풍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허풍나방 이게 앙컷입니다 이 앙컷은 페르몬 냄새를 풍겨요 그래서 그 꽁무니 끝에서 이걸 풍겨줘요 그러면 수컷은 이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거리에서 맡을 수 있냐면 10km 밖에서 그런데 10km 밖에서 냄새를 맡고 오는데 이 더듬면은 2만 개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얘는 그렇게 잘 맡을까요 그 냄새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맡을까요 피로를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피로를 느낄 때 냄새를 맡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 탁 느껴요 그래서 이 수컷은 암컷과 교미를 하고 그리고 또 가버리죠 그 10km 밖에서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10km면 얼마나 되죠 여기서 청학리가 3km 그러면 3번을 가는 정도의 거리라 이 말이에요 청학리에서 냄새 우리 맡을 수 있죠 청학리 냄새 청학리에서 누가 빵 먹으면 냄새 나요 그런데 청학리도 못 맡은데 이 허풍남은 3번이나 더 머는 데서 그래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은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어야 내가 이끌림을 받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냄새로 이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허풍나방은 그 냄새로 이끌려갔는데 인간은 뭐로 이끌려갈까요 여러분 더듬이 있어요? 더듬이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이끄심에 순복하라 이 단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를 이끄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 이 단계가 꽤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요 누구든지 그런데 내가 그 냄새를 느끼고 세상 것이 더 큰지 하나님의 의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더 큰지 그때 우리는 대부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무 문제가 큰데 이 문제를 딱 놓으니까 편안해지더라 이건 지금 작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끌어가요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딱 좋을 때 여기에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집사람이 나를 학원에 데려다 거기에서 영어 공부를 하도록 내가 회화를 잘 못하니까 직장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상관이니까 감독이니까 와서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바짝 세우고 이렇게 듣는데 전문 용어는 대부분 이제 좀 틀리는데 하도 많이 배워서 그런데 뭐라고 혀를 굴려가 이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휴가가 와서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를 영어 학원에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거긴 미국 사람이 설교를 하고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나?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를 끌고 목기실로 들어간 거예요 김 선생님 참 잘 오셨습니다 누가 도우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나 혼자 왔는데 누가 도와줬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나 혼자 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셨으니까 내가 거기를 갔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데 뭔가 내 마음에 울컥 하고 야야 저거 맞는데 저거 내가 역사책에서 배운 건데 아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화살로 나를 쏜 거예요 탁 박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박혀서 그때서부터 제가 모든 생애를 바꾸기 시작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때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맞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탁 굴복하면 이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이 마음 속에 가장 감동적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내 인생길이 너무나 공허하고 힘든데 그 직장에 가서 일하려면 뭐 그냥 따라서만 하면 괜찮은데 출세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악착같이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또 이제 야근을 한다고 그러면 야근을 감동하러 누가 나가야 돼 직원 중에 근데 다들 안 나가려고 난 출세해야 되니까 난 출세해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며칠 했더니 내가 숙소에 돌아서 턱 눕는데 등에 감각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누웠나? 왜 이러지? 그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느낀 평안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그걸 느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애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양의 귀에 이 목자의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모처럼 찾은 피리 소리였어요 요한복은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네 주님이 우리를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내 귀로 음성을 듣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안다고 해요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내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음성을 듣고 지나쳐버린 사람과 이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서 따라온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내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은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속한다는 말은 뭐죠? 반응을 한 사람이에요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걸 알아요 어떤 감각으로 들어온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모세는 그는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건 뭐죠? 통정을 누가 때리는 거예요 출애국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어떤 히브리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에게는 영화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자기 형제의 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요 사건이 다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네요 나에게는 그때 영화학원에서의 그런 사건이 앞에 주어져 있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끌고 거기다 데려다 놨어요 우리 집사람이 현명해서 내 미래를 알고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하나의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섭리라면 내가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를 거기에 데려다 놓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거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겠지만 내 인생은 지금 뒤돌아보면서 최고 잘되봐야 무슨 소장이나 이런 걸로 가가지고 지금도 계속 아니 지금은 은퇴했겠네요 벌써 은퇴하고 지금은 어디 가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공원에서 뱅뱅 돌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난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사실 한쪽은 아팠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에 비하면 너무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다 견뎠는지 지금도 근데 어쨌든 내 마음에 파고드는 그 음성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저희 자신들의 지식에는 감추어져 있던 결정과 약점들을 나타내는 위치로 이끄시며 그 결점들을 시정할 기회와 자신들을 그분의 봉사를 위하여 적응시킬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서 결점들과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사건이다 우리는 쉼터에 와 있어요 이 쉼터가 우연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 걸어가야 될지를 뒤돌아볼게요 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미래에 어떻게 갈지를 예측하고 계신 것이죠 각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지 말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 다음 문제들은 책임지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데려다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분명히 뚜렷한데 나에게는 그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저하고 상담하면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여기 있는 동안 많은 마음껏 즐기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 걱정 안 하고 이거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것이에요 해결돼요? 내가 걱정 안 하는데 해결되냐고요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바보 되자고 제가 또 얘기해요 우리 바보 됩시다 바보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바보 되는 게 누가 건드리는데 바보가 성질내면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보가 돼서 적어도 한 2주 내지 3주 정도 하면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바보가 돼가지고 그러면 암이 낫더라니까요 바보가 안 되니까 잘 안 나와요 바보 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를 거기 데려다 놓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많이 배워왔다 애국에서 모세를 애워싸고 있었던 영향 곧 어머니의 사랑과 왕의 손자로서의 높은 지위 도처에 있었던 방탄과 호화로움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의 장어망과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 등 이 모든 것은 개발 중에 있던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배웠던 그것을 이제 씻어내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뭘까요 양 치는 거 양 똥 치는 거 그 왕자가 그거 하면서 어땠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양이 이리에 물려갔을 때 어땠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그 살려내지 않았을까요 그때 모세는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배워야 할 그곳에 데려다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개인학습이었어요 사립학교로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교섭을 많이 받았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학과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힘드네요 40년 동안은 사께오는 키가 작았죠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요한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은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난 어떻게를 회개하나요? 난 어떻게 회개하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은 3장 12절로 13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대 선생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대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정해놓은 세금 외에는 삥땅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께오 직업이 뭐예요? 아 세리였군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쏙 귀에 투른 거예요 세리 아닌 사람은 어쩌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세리라 누가복은 19장 3절로 4절 그런데 귀에 작은 사람이라고 닭봉나무에 올라가나요? 아 갈급한 마음이 있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 왔죠? 사께오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사께오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무에 있는지 알죠? 누가복은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아까 사건 속에서 부르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께오가 사께오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예수님하고 사께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네 집에 내가 유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반응을 했겠네요 예수님이 이것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하말에 가면 씨앗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식물에 관한 거 그런데 그중에 한 씨앗이 아주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어요 이렇게 온도를 아주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 씨앗이 소중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유적지를 파다가 발견된 것이에요 고려시대 때 씨앗이 유적지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씨를 이제 700년이 된 거예요 연대로 계산하니까 700년이 된 이 씨를 땅에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라홍년은 유명해요 그래서 이 아라홍년이 700년이 지났지만 이 씨가 발화해가지고 이 꽃을 피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아라홍년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너무나 소중하게 지금도 간직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삿개오에게 탁 박힌 거예요 삿개오가 여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박히지 않으면 이게 싹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적절한 조건이 아니면 싹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싹이 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라홍년이 700년이나 지났지만 수천 년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삿개오에게 박히니까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은 19장 8절 삿개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바갑겠나이다 세금쟁이들만 결국 하나님 만나나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제대로 바뀌면 꽃이 피어버려요 삿개오에게 제대로 바뀌었어요 내가 훔친 거 있으면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바뀌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씨를 계속 하나님은 심는데 바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씨는 틀림없지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씨를 심어봤더니 아브라함에게서 똑같이 아라홍년이 나온 거예요 삿개오에게 심어지니까 똑같은 꽃이 핀 거예요 누가복은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것을 자손이라고 얘기하는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꽃의 모양이 삿개오에게도 나타났다 즉 아브라함도 과거의 생애를 버리고 회개를 했듯이 삿개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렇다면 그 씨가 오늘날 우리에게 바뀌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생애를 잘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이끄셔요 누가복은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나무로는 만들 수 있겠네요 돌로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은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한테 무슨 머리라고 그래요? 돌머리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돌머리도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씨를 심어서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는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지만 나에게 씨를 심어서 당신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돌들로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될 바에야 어떻게 해요? 맡겨버려야 돼요 그게 좀 속이 편하잖아요 맡기는 게 더 편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더 편해요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자기 혼자 하려고 말고 빨리 맡기면 빨리 맡길수록 편해요 그래서 그때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심장에 있어서는 해라 텔러텔러 그냥 맡겨보자 이 심정과 비슷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맡기지만 맡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에이 랑 맡겨보자 이 심정과 비슷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이 길로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만이 병을 낫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열한기야 5장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정말 이 열두 살 먹은 이 계집아이 그 계집아이 종이 주모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만 장군의 남편에게 전해졌겠죠 그러면 그 나라의 2인자잖아요 지금 그때 당신은 군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국무총리라고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갔어요 왕이요 우리 집에 온 그 계집아이 포로로 잡아온 여자 있잖아요 걔가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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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이다 국무총이 체면에 이게 말이 돼요? 포로한테 들은 말을 이걸 왕한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돼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비록 2인자지만 그의 마음에 과거에 내 마음에 역사하셨던 그러한 영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한테 화가를 받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에 대하여 들었을 때 즉시로 그 치유가 정확히 이렇게 저렇게 하여 이루어지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인간의 예상은 틀릴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방향을 미리 알게 될 때 실망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쉼터에 가서 일주일 안에 나와가지고 나와야지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 구심터에 있었을 때 멋있는 세단을 하나 타고 와서 제가 그때 마당을 쓰고 있어요 원장 어디 있나? 네? 저인데요 그런데 한참 쳐다봐서 가리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분 생각에는 원장이 폼 좀 있고 멋있게 앉아서 당신이 이렇게 낳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왔는데 마당 쓸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낳을 수 있으랴 가버린 거예요 속으로 다음부터는 내가 자리에 좀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뭘 기대하고 왔어요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지위에 맞게끔 뭔가 누군가가 자기의 고창하게 이야기해 줄 것을 생각했어요 나만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만이 이스라엘로 왔더니 선지자가 생긴 게 늙어가지고 허리가 약간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개시 개하시만 보낸 거예요 종을 실망했을까요? 이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나만이 이 싸움에서 졌으면 결국은 그는 못나세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의 품성 중에서 가장 결점 있는 이 문제를 고치려고 지금 여기다 데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약간 시궁창 냄새 나는 그 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이 가장 싫은 게 뭐예요? 뭐 뻗는 거예요 이게 문득병을 보여줘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여기 와서도 봄절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들을 빨리 못났게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되는데 주님께서 여기 여러분 와 있는 거 아실까요? 당신이 데려다 놨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가 뭐 최상의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강의하는 게 최선의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여기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폼제면 안 됩니다 폼제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잠원 8장 36절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지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여기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만의 생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섭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만났나요? 만났나요? 어떻게 만나세요? 자아와의 싸움 속에서 굴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 훗날 예수님이 누가 보금 사정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낳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름을 잘 지어서 나만이라고 해서 낳았네요 낳아야만 되니까 왜 나만만 낳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굴복한 사람 이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았네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이란 찌꺼기가 순금에서 제거되는 것은 뜨거운 풀묵 가운데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하마터면 그가 낫지 못하고 돌아갈 사람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사람을 끌어다가 그 시험 가운데 뒀을 때 이게 풀무웃불이었어요 그에게는 이 군대 장관 누구에게나 대접을 받았던 이 군대 장관이 옷을 벗고 다른 부하들 앞에서 문둥병 투석인 것을 보여주고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가장 결정적으로 자존심 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갔을 때 낫어요 어쩌면 여기가 요단강 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회복된 이유는 이것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회복되더라고요 좋아지는 건 어느 정도 좋아져요 여기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밥맛 없는 사람도 밥맛 있게 만들고 잠을 잘 못 잔 사람도 자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이제 굴복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굴복해야 돼요 이거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몸이 좀 좋아지면 이제 다 됐나 보다 그러는데 굴복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제발 제발 그런데 굴복해야 돼요 나만은 결국 여기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그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왕의 믿는 신 그게 무슨 신이었죠? 님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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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굽히는 것을 용사소소 왜요? 왕의 이인자이기 때문에 이인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독살이 많아서 누가 나를 죽일지 몰라요 항상 그런데 항상 왕 옆에 이 나만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림몬당에 가서 왕이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같이 하지 않고 옆에서 폼 재고 있으면 어쩌면 해고 될지도 몰라요 내가 그 림몬당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예의지 신을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를 굽이굽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잘 이해하면 내가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들에게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지금 내 처지에 하나님께서 와서 이 얘기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계기예요 흑등고래라고 하는 고래가 있어요 이 새끼는 태어난 지 채 일주일이 안 되었습니다 고래 새끼를 낳으세요 그런데 고래는 새끼가 뭘 먹고 자라요? 포유동물이니까 젖 먹고 자라요 얘들은 허파로 숨을 쉬니까 공기를 마셔야 돼요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길이가 3미터나 되고 무게도 1톤이 가까이 나가지만 이 새끼는 아직 보호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새끼를 돌보아 주지요 새끼가 숨쉬기 힘들어하자 어미는 수면 쪽으로 새끼를 받쳐주어서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엄마가 이 일을 하네요 숨 쉬도록 밑에서 받쳐주네요 애틋하네요 저렇게 숨을 쉬도록 밑에서 받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적도 부근의 얕은 바다들은 새끼 키우기는 안성맞춤이죠 이곳은 따뜻하고 조용하고 포식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개구장이 새끼는 하루에 500리터의 젖을 먹습니다 오이고 500리터나 젖을 먹는데요 500리터 우리 물병이 몇 리터죠? 500미리네요 0.5리터네요 그럼 저거 몇 개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1,000개 1,000개를 먹네요 하지만 어미는 굶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500리터씩 계속 빼주는데도 굶어야 되니 어때요? 다른 열대 바다의 얕은 바다들처럼 수정처럼 맑은 이 물 속에는 생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연중 핵살이 가득하지만 필수 영양분이 거의 없어 플랑크톤이 자라지 않습니다 먹이터인 극지방까지 여행을 갈 만큼 새끼가 강해질 때까지는 어미는 다섯 달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다섯 달 동안 굶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 젖 먹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밥을 더 잘 먹어야죠 여러분 다섯 달 동안 굶고 좀 줘볼래요? 저도 크기도 두 배로 자랐고 고래 새끼는 이제 생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열대 요람에서 지낼 날도 다 되어갑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지만 어미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 축적된 지방의 의지에 지난 8개월간을 지탱해온 것이죠 이대로 가면 굶어죽게 됩니다 바로 지금 떠나야 합니다 먹을거리가 있는 대로 떠나가야 되죠 열대 지역에 퍼져 있던 흑동 고래들이 적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북방구와 남방구의 풍요로운 온대 바다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이곳은 춥고 거칠고 위험한 바다입니다 어미와 새끼는 가까이부터 있어야만 합니다 갑자기 이 파도가 치는데 어미가 하는 행동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 팔로 바다를 치는 거예요 자꾸 새끼도 꼬리로 바다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이 파도가 치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둘이 다 활로 치면 새끼는 꼬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파도가 무서워서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파도 소리 때문에 잘못하면 새끼를 잃어버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계속 파도가 치니까 그리고 엄마가 떨어지면 안 돼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 여기서 꼬리를 치는 거예요 지느러미로 수면을 쳐서 서로에게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 그래서 가까이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응 엄마 알았어 나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어야 동행을 할 수 있고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파도 소리 때문에 놓쳐버리면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날지를 모른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냐고요 나 여기 있다 떨어지면 안 된다 파도를 치고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고 귀찮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위익을 끼치는 일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들의 하나의 아버지를 믿고 의와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와 동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길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데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그것이 파도 길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때때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암에 걸린지 아실까요? 알죠? 왜 이 길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왜? 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거죠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의 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이러한 목적이 있다면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왜 재수없게 나만 걸렸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사랑한다면서 나 앞으로 압니다 얼마나 원하는 바랄까요? 나의 결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하늘을 데려가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계속 붙들고 붙들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험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사건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건 속에서 믿음이 가장 많이 자라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건이 닥쳐오면 우리는 이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자신의 문제일 때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가장 사단이 원하는 말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내력을 길러서 그 인내가 결국 우리들의 믿음을 만들어서 하늘을 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꼬리를 쳐야 돼요 우리는 새끼기 때문에 팔이 약하니까 꼬리로만 칠 수 있는 거예요 탕탕차 엄마 나 여기서 그리고 따라가야죠 우리는 신뢰심을 내버리지 말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굳센 확신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며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멸망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안이하시려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기념비적인 기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쉼터가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해보게 돼서 만약에 그때 내가 암에 안 걸렸더라면 난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뻔했어서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전화이복이 돼서 기념비적인 우리들의 추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 난 그때 해보겠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난 그때 이겼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날 도우고 계셔 난 이길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신 목적이었어요 성리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강경호 환자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한 분이 지금 강경호가 있는데 이분도 이걸 잘 보시면 회복될 거예요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분과 살결을 비교해 보세요 저렇게 새까맣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며칠 만에 찍은 사진인데 어쩜 저렇게 새까맣죠? 그래서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천천히 얘기했어요 동남아 부인인 줄 알고 그런데 강경화 때문이었다 이분이 이식을 해야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거를 하려고 했더니 형이 자기보다 간이 커가지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 크기가 그래서 형이 잘 아는 여기 남양주에 있는 절을 이 사람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 절에 보냈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분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스님이 3개월 만에 여기를 소개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스님을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취재를 했어요 왜 여기 보냈습니까? 누가 여기 가면 잘 낫는다고 소문이 나서 여기 보냈어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나은 거예요 신문에 난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종현 집사의 형이 요양원으로 유명한 절을 소개해 주었다 남양주에 있는 절이었다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 지금까지 불교를 믿어왔던 이 집사였다 이 절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 스님이 여기보다는 다른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청양리에 있는 새로 나온 쉼터를 안내해 주었다 처음에는 교회 단체인지 몰랐다 막상 가보니 교회 단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단체인 것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렇게 새카마하게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짐 본인은 짐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부인이 월 50만 원 받고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이가 큰 애가 불과예요 장애아예요 장애아를 돌봐야지 또 직장을 다녀야지 그런데 자기가 또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 생각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두 아이들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데려 놓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거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그래서 설명을 해 줬어요 당신이 나아가지고 가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 걱정을 해가지고 죽으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경절을 외우라고 했어요 뭘 외우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쵸 속아공부가 온 짐지 하더라 그니까 이 사람이 처음 뭐뭐뭐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외워요 외우는 동안에 이분이 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변화와 회복 기적이 일어났다 내려놓기 시작한 후에 회복이 시작됐다 코 중앙에서부터 검게 얼굴을 덮고 있던 피부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7번에서 8번 정도 벗겨지며 얼굴이 바뀌게 되었다 쉼터에 있는 동안 새로 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었다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두 달 넘어서 침례를 받았다 언제부터 회복이 됐다고요? 내려놓기 시작한다고요 회복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얘기를 해요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려놓기 시작한 다음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 얼굴 그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것을 차츰차츰 변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코부터 벗어지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 모습을 찍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코에서 완전히 여기까지 다 벗어지고 나니까 왕쾌가 되더라고요 여기 새로 지은 쉼터를 개원할 때 이분이 와서 축하를 해 주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신문에 그가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 그래서 신의 영역이 자기를 고쳐줬다 하나님이 고쳐지지 자기가 고쳐지지 못했다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신문에다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제가 하고 있는 귀신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99%다 해결될 것 같은 걱정은 아예 안 하죠 특히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구나 그래서 제가 그 짐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집에 처자식도 있는데 처자식도 어떻게 먹여살려야 되는 그런 부양의 책임도 있고 막 이런 사소한 걱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한다고 아 이런 게 진짜 마음의 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변하면서 따라서 또 몸도 변하게 변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딱 들어와서 세수를 하는데 제 얼굴이 혈색이 중앙에서부터 허물이 없듯이 가운데서부터 벗겨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건 분명히 이건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멘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신태에 와서 특별한 치료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가 의료 기관도 아니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치료 같은 거 없어요 한 거나 보면 비옥절을 외우고 원장님 아침 저녁 강의 듣고 그런데 그 기획절을 외우면서 이 그런 말씀이 마음이 심어지면 그게 누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그 기획절을 외우면서 짐을 내려놓으니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와서 며칠 만에 자기가 찍은 사진 얘기예요. 그 아이가 저렇게 어렸을 때 그때 3학년인가 초등학교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아빠한테 저렇게 앵기고 놀고 그런데 얘가 여기 오픈할 때 새해 심부터 오픈할 때 왔던 거예요. 다 자라가지고. 만약 아빠가 그때 죽었더라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우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는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갈지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앞길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뒤에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를 듣고 가면 정로로 가는 거예요. 오늘 조용히 들어봅시다. 그리고 과거를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용부용 지나가는 것은 참 의미 없는 생이에요.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여야 할 때 주님이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절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애 이타적인 생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심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을 아오니 꼭 승리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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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